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동 2법칙, 즉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문제를 통해서 가속도의 법칙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눌러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운동의 제2법칙, 즉 F는 MA이죠.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질량은 5kg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속도를 적어주시고요. 작용한 힘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10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2m per se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자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MA가 되는데요. 질량은 A의 질량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A의 질량 3kg을 대입해 주고요. 가속도는 위에서 계산한 2m per sec 제곱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6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F는 MA 공식을 대입해서요. B의 질량 2kg에 1번에서 구했던 가속도 2m per sec 제곱을 집어넣어 준다면요. 4N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알자 힘을 F는 MA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지만요. A와 B의 질량 B를 통해서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A와 B의 질량 B는 몇 대 몇이죠? 2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되겠죠? 10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전체가 5가 되겠죠? A는 2고 질량을 10을 곱해 준다면 5, 20, 2는 4, 4N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요. 전체 5분의 비율 3, 그리고 10N을 곱해 준다면요. 5, 20, 2, 3은 6, 6N 이렇게 질량 B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을 묻고 있는데요. B가 A를 당기는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과 같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작용이 반작용과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가 A를 당기는 만큼 A도 B를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그림에다가 2번에서 구한 알자 힘을 한번 넣어 본다면요.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얼마라고 했었죠? 6N이라고 했고요.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4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알자 힘, 합력을 계산해 보니 6N이라는 이야기는요. 반대쪽으로 4N의 값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4N과 그리고 B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4N, 즉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 그 값은 4N으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4N이 되겠고요. 4번, 장력을 묻고 있는데 장력이라고 하는 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되겠으니 3번과 동일한 4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요. 역시 운동의 제2법칙, 가속도법칙 F는 MA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질량은, 두 물체의 질량은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5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A라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힘이 주어지지 않았죠? 중력 가속도 10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3kg에다가 중력 가속도 10을 곱해 준다면, B에 작용하는 중력, 즉 무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 30N이 B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A에도 중력이 작용하지만, 수직항력과 값이 같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고 본다면요.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은 30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5, 6이 30이니 6m per sec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자 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F는 MA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A의 질량은 2kg이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1번에서 구한 6m per sec 제곱을 집어넣어 준다면요.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2N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에 작용하는 R자 힘, F는 MA를 이용하고요. B의 질량은 3kg이 되겠고요. 가속도는 1번 6m per sec 제곱을 집어넣어 준다면요. 6, 3, 18, 18N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구한 R자 힘을 그림에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2N이 되겠고요.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8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B가 A를 당기는 힘은 반대로 A가 B를 당기는 힘과 같겠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12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번엔 12N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림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용하는 힘이 중요에 의해서 30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30N으로 되어 있는데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8N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12N만큼이 작용하고 있겠죠? 자, 이 12N은 A에 작용하는 R자 힘과 같겠죠?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 그리고 이것은 4번에서 묻는 작력과도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작력도 역시 12N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속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역시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진량은 두 물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니 1kg과 4kg을 더하면 4kg이 되겠고요. 힘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두 물체는 중력을 받겠죠?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진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인데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은 3kg의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면 30N이 되겠고요. A에는 진량 1kg의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면 10N의 힘이 작용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B의 진량이 크기 때문에 B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A는 위쪽으로 움직이겠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30에서 1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20N이 되고요. 아래쪽 힘에다가 20N을 집어넣어 준다면 5m per sec 제곱이 가속도의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자 힘을 구하는 건데요.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역시 F는 MA 공식에서 A의 진량 1kg에 일본에서 구한 가속도 5m per sec 제곱을 집어넣어 준다면 5N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B도 계산해 주면요. F는 MA, B의 진량이 3kg이고요. 가속도 5m per sec 제곱을 집어넣어 준다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5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구한 R자 힘을 표시를 한번 해보면요.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5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5N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같은데요. B 물체를 한번 보시면 30N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R자 힘이 15N이죠. 자, 그렇다면 위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할까요? 30에서 15를 뺀 15N만큼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처음 1번 문제를 계산할 때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라고 했죠? 10N인데 B의 진량이 크기 때문에 A의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 되냐면 위쪽이 되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10N. 자, 그러면 3번 문제에서 B가 A를 당기는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15N 그리고 A에 작용하는 5N과 10N을 합하면 결국 A가 B를 당기는 힘은 15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5N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실에 작용하는 장력, 즉 A에 작용하는 R자 힘 15N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속도 역시 F는 MA 공식에서요. A는 M분의 F가 되겠습니다. 두 물체는 한 물체처럼 움직이니 질량은 15kg이 되겠고요. 힘은 30N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는 2mp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자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F는 MA에서요. A의 질량은 5kg이 되겠고요. 가속도는 1번에서 구한 2mps 제곱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10N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되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R자 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MA, 질량은 10kg, 가속도는 2mps 제곱이 되니 R자 힘은 20N이 되겠습니다. 3번 A가 B를 미는 힘, 즉 B가 A를 미는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두 값은 같게 되겠고요. 2번에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10이고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은 B가 받는 R자 힘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도 20N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봤던 화살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본다면요. 30N으로 A와 B 물체를 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오른쪽 방향으로 30N의 힘을 받겠죠. 자, 그런데 2번에서 계산했을 때 A가 받는 R자 힘은 10N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20N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B가 A를 20N만큼 밀고 있다. 그리고 A도 B를 20N만큼 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의 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좋아요는 괜찮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